음악 색다르고 차별화된 유망 종목을 좀 발굴해 보는 시간입니다. 테마를 잡아라 순우라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쪽 준비를 하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터치스크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터치스크린이요? 네.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오늘의 주제는 백투데어 퓨처라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일단 2009년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스마트폰,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이 열렸는데 이달시에 아이폰이 국내 상륙과 함께 스마트폰 열리면서 스마트폰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불었었죠. 그렇죠. 그 당시 가장 주목받았던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터치스크린 관련주였습니다. 기존에 아주 극소수 분야에만 적용되었던 이 터치패널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터치패널도 보급되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인데요. 당시만 해도 별도의 키패드를 사용한 입력 방식이 대중화되어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죠. 핸드폰에 다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터치 방식으로 되면서 화면을 바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 이미 익숙해졌고요. 핸드폰에 키패드가 달린 그런 핸드폰은 박물관에 이제 가야 될 그럴 상황이 왔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터치스크린 관련주들은 몇백 프로의 상승은 아주 기본으로 했었고요. 한 시대를 거의 풍미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이 시장이 개화되고 났기 때문에 조금 정체성을 좀 띄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터치스크린이 제2의 태동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 MS사가 윈도우 8 출시와 함께 태블릿 PC의 시장 확대 그리고 더불어 이제 일반 PC에도 바로 터치 패널을 쓰는 모니터가 사용될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일반 PC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독보적인 지위를 누렸던 MS가 스마트폰, 모바일 분야에서 실패하면서 조금 자존심을 많이 구겼죠. 애플에게 많이 당했는데 이 MS가 다시 절치부심에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모바일과 연동되는 PC 운영체제 바로 윈도우 8입니다. 이미 애플은 이를 구현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 PC 시장에서 아직도 주도권을 주고 있는 건 바로 MS죠. 이 MS가 모바일과 연동되는 특히 터치 패널을 사용한 이런 오피스를 내놨다는 것은 굉장히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바로 이 대형 화면에도 터치 스크린 기반의 OS가 나왔다는 건데 일단 패널 크기만 보더라도 일반 스마트폰은 보통 3인치 때에서 최근에는 좀 큰 게 좋다 해서 4인치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태블릿 PC를 보면 소형은 7인치에서 크게는 한 10인치 정도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니터가 24인치인데요. 스마트폰 3인치나 4인치짜리가 몇십 개가 들어갈 만한 크기입니다. 일단 단순 개선만 해도 시장은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 시장에서도 역시 관련주들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라든가 S맥, ELK, 멜파스 등의 터치 스크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에 상승을 하고 있죠. 정말 스마트폰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에 애플을 통해서 처음으로 선보여졌을 때 정말 이것이 신세계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모바일 쪽에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정말 이루어졌었는데 그게 불과 한 3년 정도 전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PC 시장에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고 PC 시장도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애플을 비롯한 모바일 관련주의 주가는 양호한 반면에 PC 업체들은 상당히 부진한데요. 이것을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심 기업은 어떤 곳들이 될까요? 네, 잠깐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참 신세계, 정말 금방 지나가죠. 2009년만 해도 정말 스마트폰이라는 건 정말 신세계였는데 요즘은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 터치스크린 일반 PC 시장에도 그러한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터치패널 관련주 중에서 토비스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카지노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모니터, 휴대용 모바일 기기, LCD 모듈, 그리고 터치패널 등에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 한류 열풍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기대로 동호업종인 코텍이 또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 터치패널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좀 후발 주자로 출발을 했지만 시장 트렌드를 좀 정확히 예측한 덕분에 강화유리 기반 그리고 하이브리드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능은 그대로 충족시키지만 제조 원가 개선으로 인해서 글로벌 제조자들에게 좀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터치스크린 관련해서는 어떤 뚜렷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토비스는 2011년 G1F라는 방식의 터치스크린 제품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상반기에 양산을 돌입했고요. 기존 동종업체들이 이 방식을 대부분 실패했었습니다. 이 방식은 일단 얇은 두께 그리고 높은 투과율, 양산성, 보통 수율이라고 하죠. 분량이 많이 나지 않는 비율. 그리고 등에서 고객사 등의 승인을 받았고요. 거기에 최근에는 또 배제를 줄인다. 즉 테두리를 줄이는 방식도 굉장히 선호가 되고 있는데 테두리까지 줄인 그런 기술입니다. 이 G1F 방식의 차세대 방식이 또 G2라는 방식인데요. 하반기에 양산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이 방식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지 못할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애플, 삼성, LG 간에 바로 고사양 스마트폰 성능 경쟁이 있었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는 떠나서 하드웨어 자체의 성능도 굉장히 높인다. 이런 전략이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터치 기술을 향상시키는 거였습니다. 애플은 인셀 방식이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디스플레이 일체형 터치입니다. 디스플레이 안에 인셀, 안쪽에 터치 기능을 넣은 거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온셀, 바로 위에 터치 방식을 올려서 일체형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바로 LG가 사용한 기술이 G2라는 방식인데요. 이 인셀, 온셀, G2 다 목표하고자 하는 것은 두께를 얇게 그리고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겁니다. 이번 애플, 아이폰 5가 나왔잖아요. 두께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바로 이 인셀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강화율이 일체형이면서도 G2 방식을 말씀드리면 강화율이 일체형이면서도 앞에 인셀, 온셀과 다르게 또 공기층까지 뺐습니다. 이 공기층을 뺀 건 G2 방식이 최초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바로 토비스가 갖고 있는 거죠. 이 방식으로 인해서 차세대 터치 패널의 선주 주자가 될 것 같고요. 타 터치 패널 업체들과는 달리 또 카지노용 모니터를 제조, 생산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대형 모니터에 다른 업체들보다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시너지를 이용했을 때 터치 패널이 PC 일반 모니터에 적용됐을 때 토비스의 선전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PC 모니터에 이러한 정말 기술이 접점이 된다면 상당한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또 흥미로운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카지노 쪽 모니터예요. 카지노 관련주들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의 성장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에 잠깐 언급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 한류 영풍으로 국내 관광객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국의 화장품들이 동인하고 있다고 하죠. 매년 8%, 9%씩 성장하는 이 카지노가 바로 중국인들이 또 열광하는 게 바로 카지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코텍에서 바로 아실 코텍의 상승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역시 이 부분에서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2분기 실적 나온 걸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감소한 걸로 나타났어요. 실적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실적 부분 조금 자세하게 파고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3,100억 원을 넘었고요. 영업이익은 170억, 순이익은 120억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까지 매출은 그다지 줄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은 44억, 순이익은 30억으로 그냥 얼핏 보기에는 지난해보다 굉장히 안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지원 F 방식 그리고 G2 방식을 올 하반기 투자 예정이었는데 상반기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겼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기 때문이고요. 하반기부터는 바로 이 투자했던 부분에 매출이 바로 또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올해 110억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현재 지금 시가총액은 불과 600억 선에 머무르고 있죠. 굉장히 저평가일 뿐더러 또 최근에 타 터치패널 업체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 조정을 받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를 봐야 되고요. 내년은 더 좋습니다. 사실 내년에 소니 에릭슨의 2천만대의 G2 방식을 포함한 스마트폰이 나올 예정인데 여기에 하나의 납품업체로 토비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최소한 한 500만대, 2천만대 중에 3개의 업체가 납품을 하게 될 텐데 500만대만 가져온다고 해도 무려 1,000억 원가량의 매출이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는 200억 이상의 실적도 영업이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까지도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가격 메리트가 생겼을 때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면서 접근을 해볼까요? 네, 일단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터치패널은 1차 태동기를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차로 전성기를 맞을 그럴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이미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지만 토비스는 오히려 조정을 받았다,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점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 600억, 올해 예상 실적 110억에 비해서도 약 7배 정도밖에 PR은 되지 않고요. 내년 기대되는 영업이익인 한 200억 선까지 봤을 때는 터무니없이 좀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목표가는 올해 고점이었던 7,000원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매우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인데 일단은 실적 추이를 보면서 내년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좀 크게 장기적으로 봐야 될 그런 기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토비스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누라리서치의 박인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